전혀 스트레스를 모르겠어요. 레이턴시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였고 옛날에는 라인에서 열화돼가지고 웅글몽글해지는 게 또 맛이었잖아요. 근데 현대음악에서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거에요. 우선을 하기 위해선 페달보드에 붙여야 되고 전원 공급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냥 꽂으면 되잖아. 아 그러니까 이걸 선전하는 걸 까먹을 정도로 공기 같은 존재가 다 버리니까. 아! 선이 이거 사실 투명 선이에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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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